오늘 제 옷은 어때요? 오늘 제 옷은 어때요? 어때요? 하하 씨 옷은? 저렇게 홍광색이 있는... 본인이 봤을 때 손스러워요? 깔맞춤. 그렇죠. 너무 과감이야.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어때요?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어때요? 수염? 아, 그러니까! 아, 그러니까! 아, 수염! 옷은 괜찮다. 아, 잘한다. 아, 잘한다. 태훈이를 이렇게 불러놓고 그냥 가만히 안 쳐두는 거야? 네. 아니, 태훈이도 바빠. 아, 뭐 촌스러운 놈이 뭘... 아니, 우상 너무 예쁘세요. 저 선 씨는 오래 땀이 많이 나시나봐요. 네? 아... 약간 살찌셔서 그런 것도 있어. 아니, 하동훈 씨! 아까 말씀이 좀... 저한테 지적할 몸은 아닌 것 같아요. 저한테 지적할 몸은 아니에요. 아, 야, 진짜! 아, 야, 진짜! 아, 야, 진짜! 아, 야, 진짜! 야, 정말! 야, 정말! 땡스가 있으시네! 오르셨잖아요. 나 뱉어! 나 뱉어! 야! 아, 야!